아 이게 새끼 태어난지 얼마 안된 새끼인데 몰골이 많이 안좋아요 이게 그 길고양이죠 길고양이 제대로 관리를 안받고 이러니까 형계를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요 지금 표차장에 고양이들을 불쌍해 가지고 먹이도 좀 챙겨주고 하는데 얘들이 사람 손을 안타서 인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그래서 뭐 좀 쉽게 주려고 해도 쉽게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위생상태가 아주 안좋아요 야옹아 야옹아 밥은 먹었니? 밥은 먹고 지금 여기 있는거니?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 딱 있는데 지금 여기 말고도 차가 지금 좀 따뜻한 쪽에 있는 차들은 다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야 어디가니? 어디가려고? 자 이렇게 사람을 피해요 어? 왜 가는데? 잘가 이렇게 먹이를 챙겨주고 있어요 자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야옹아 어디가니? 우와 야는 지금 새끼를 뵌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도망 안가는 고양이 예 유일하게 얘는 그러니까 도망은 안가니까 많이 챙겨줍니다 사랑을 좀 많이 받아요 야옹 가자 야 이거 뭔데? 하면서 전화번호 는 캐치인데 오 오 아 지금 밥을 먹고 나서 지금 잠이 한창 오는 시간인데 제가 또 잠드는 거를 또 깨우는가 봅니다 미안해 응? 잘자 잔다 잘 있으면 압니다 오세요 오 잘생겼네 있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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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있으라 빠이빠이 간다 기도스러운자 빠이빠이 간다 하 가이빵